가사 낭독 퀴즈입니다! 진짜 어려운데! 아 이거 진짜! 자 잠시요! 낭독 퀴즈 원톤으로 읽어봐! 기계님이 가요 가사입니다! 쭉 일부를 읽어줍니다! 듣다가 정답이 떠오른다! 어? 이 노래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가수와 공명! 정확히 얘기하시면 바로 가져가는! 주세요! 이게 절약해! 오 오 오 예 오 에 에 에 오 예 오 오 오 오 너 잘났어 정말! 어? 같은거 같은데? 너 잘났어 정말! 어? 지가 뭔데! 웃겨 너무 콧대생 거 아니! 나보고 평범하단다! 어? 왜 써니 왜 놀라지? 어? 그 남자 완전 맘에 들었나봐! 너 잘났어 정말! 너 잘났어 정말! 지가 뭔데! 웃겨 너무 콧대생 거 아니! 나보고 평범하단다! 너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도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이구! 자! 풀가동 내 풀가동! 신동형 내 풀가동! 원래 옛날에 부른 거 있었는데 잘났어 정말! 포도 씨! 포도 씨!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착용을 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오늘 있어요! 자 오늘 있다가 볼 시간이! 어 넉살! 소녀시대! 소녀시대! 런데빌런? 어? 실패! 피오! 피오! 실패! 소녀시대 소녀시대! 실패! 소녀시대! 굿! 실패! 소녀시대 라이온! 실패!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아닙니다! 자! 힌트! 나 남친 생김? 나 남친 생김? 엄마! 엄마! 다 드렸어요! 영어 제목! 나 남친 생김! 영어 제목! 아! 엉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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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실패! 세윤! 소녀시대! 그렇죠? 아! 에이! 형! 아니야! 그러지 마! 어베이! 실패! 소녀시대! 역사는 소녀시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시대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알갈뻬이 아니었어요? 알갈뻬이 아니었어요? 알갈뻬이 아니었어요? 예! 언니도! 언니도! 결승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본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먼! 시우먼! 아니 제일 어려운 건 제일 어려운 거! 보세요! 자 미경 씨입니다! 김미경 씨! 자 김미경 씨! 남자분 아니면? 실루엣은 약간 문희준 씨 닮았다! 어 약간 문희준! 그치? 문희의 명복! 문희준! 약간 고개가 약간 앞머리가 살짝 이쪽으로! 문희준이라고! 해적체로 하면 완벽하게! 완벽하고 똑같이! 아니 근데 진짜 문희준일 수도 있잖아! 내가 계속 옆에서 야 문희준 해봐! 문희준 맞는 거 아니야? 문희준! 아니 아니 문희준 아니야! 자 김미경 씨입니다! 이름은 여자분 이름인데 지금 실루엣은 약간 보이시한 느낌도 있고요! 너무 보여! 이 문제 말고 다음 거! 이 문제 말고 다음 거! 넋살! 넋살! 박미경! 박미경! 아니야! 자 힌트 들읍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분인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분인데 어? 저희 영원한 누나! 입짤분! 하느님! 입짤분! 하느님! 입짤분 하느님! 자 미경 씨입니다! 김미경 씨! 미경 씨입니다! 김미경 씨! 자 김미경 씨! 남자분 아니네? 실루엣은 약간 문희준 씨 남았다 어 약간 문희! 그치? 문희의 명복! 그니까 약간 앞머리가 살짝 휘어스럽습니다! 다음날까지.. 나rukt dom On 자 혹시.. 미경 씨, 몰라요? 고 백시야! 백시야! 내가 먼저 했어! 박시영 발랐어요! 패님이! 해! 해! 님! 자 다시! 정확히! 플레임, 플레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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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정확히 맞죠! 오케이! 넋살 고민되죠? 아 잠깐! 넋살 고민됩니다! 혜님 앞에 뭐가 또 있어요!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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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앉은 게 아니고 서혜님! 서혜님 실패! 앉자 서혜님 실패! 뭐야? 넋살! 넋살 어떻게 할 거야? 저 넋살! 아 왜 서혜님 실험해! 서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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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근데 못 맞추게 해서 너무 많아 자 이거 가져가요 넋살 이거 가져가요! 한 번 더 기해 한 번 더 기해 아 오케이 오케이 넋살! 앞에! 말 많은 혜님이! 실패! 실패! 자 앞에! 나야! 마! 자 앞에! 나야! 마! 나야 안되냐 이름이야 이름! 입! 입! 짤! 짤! 리을 비읍! 은! 혜! 혜! 님! 입! 혜! 자 입! 혜! 표정 가능합니까? 3, 2, 1, 큐! 정답! 자 여기서 입! 혜님의 문의준 선을 잊고 문의준 선을 이겨내고 문의준 선을 이겨내고 아 근데 저희 오빠 너무 나빴다 서혜님 왜 그랬어 그리고 그거를 꼭 맞추려고 앉아있는 거 말고 서있는 서혜님 자 이렇게 해서 넋살이 이 맛있는 거 접시에 남은 옥수수 저 강냉 몇 알이라도 소중하게 아유 그렇지만 단체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개인전! 그럼 이러고 시작하지 한 명 빼고는 다 먹어요 오늘 간식 게임은 도플갱어 퀴즈! 아 이거 어려운데? 오늘 특별히 배우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배우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LED 화면에 한 명의 배우가 출연한 두 개의 작품이 뜹니다 정답을 알면 본인의 이름을 외치고 제가 호명하는 부분부터 작품명을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맞춰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이런 거 문제를 하면 좀 미안하죠 배우의 의상만 봐도 어떤 작품인지 딱 알 수 있다 그럼 그럼 천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30년을 해왔는데 뭐 이 정도면 다리 혹시 제작품도 나올 확률이 좀 있나요? 그걸 몰라도 웃기겠네요 맞추면 낸다고 지금 제작진은 얘기하는데 못 맞춰도 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자 딸기 9개를 3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어요 남은 멤버는 4명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동료들 작품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익영 씨입니다! 어? 뭐야? 이익영 씨입니다! 어? 뭐야? 이익영 씨 자 둘 다 실제 말입니다 야 이거 하나는 제목이 거의 제일 유행어랑 비슷해요 드라마라고 그랬지? 읏자랑 비슷합니다 어? 동현! 동현! 으라차차 그리고 이제 모르죠? 그쵸? 으라차차가 힌트 아니에요 힌트 하나 주세요 힌트 하나 으라차차 다음에 또 뭐가 붙습니다 하와이에는 도시 으라차차 와이키키 으라차차 뒤에 거 으라차차 와이키키 자 앞에 드라마를 맞춰줘야 됩니다 뭘까? 대충 찍으면 대충 찍어도 뭐가 있어야 돼 저게 추리닝인데 저건 락커인가? 자 기욱 오케이 기역 기역 비읍 기역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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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비읍 비읍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동현 동현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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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개봉박두야 부유지 부유지 앞글자 두글자를 최초로 오픈합니다 어디 있어요? 앞글자 두글자 어디 고백 고백 신 신 야 이건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 고백 비읍 비읍 고백 바보 실패 동현 고백 본부 아니 본부 본부 실패 고백 가라 진급 고백 신 고백 부부 과차차 와이키키 제발 원이에요 투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원이에요 투에요 아니 그거 말이라고 해 당연히 투죠 조상 잘 찍었어 잘 찍었네 맞다 이야 인치가 너무 저희가 이게 좀 남았어요 번에 맞히시면 제가 이거 딱히 남은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시를 너무 맛있어요 정준호씨입니다 정준호 정준호 본인은 아는 거야 지금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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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보니까 몰라 뒤에 건 아는데 뒤에는 스카이캐스만요 뒤에는 스카이캐스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강준상이 없잖아 강준상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맞아요 앞에는 제목은 베이베이스 작품입니다 어? 아이리스 천답입니다 아 아 오늘을 이런 건 해야지 아 콩체를 왜 콩체로 선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주셔보세요 아 와 이거 남주야 목이 많이 타잖아요 많이 없다고 하시더니